게미 찾는 거에요 또 매일매일 개미굴을 발견하는 저희 집 꼬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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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이 초보 시절에 초창기 때 저도 많이 샀던 아이인데요 핑크 팁스 5,000원 핑크 팁스 5,000원이요 무겁스르고 색감 너무너무 이쁜 아이예요 핑크 팁스 5,000원 여기는 루비 도나 6,000원 루비 도나 6,000원이요 아주 좋아하는 아이예요 루비 도나 간주 요런 애들 정말 매력있죠 루비 도나 6,000원 칸페 8,000원 캡틴 헤이 12,000원 캡틴 헤이 12,000원 캡틴 헤이 12,000원이요 캡틴 헤이 12,000원 어떻게 어디로 떠나실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직구석에 도저히 못 있겠다 하시는 언니 오빠분들 올해는 어디로 떠나실 거예요 좋은 장소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수연 만원 수연 만원입니다 깃립적성 14,000원 깃립적성 14,000원이요 작년에는 또 그렇게 깃립적성이 귀해가지고 요런 애들 또 구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깃립적성 14,000원 라지아가 군생 25,000원 라지아가 군생 25,000원이요 마드리드 금 10,000원 요런 아이는 15,000원 멋있어 마디바 25,000원이요 아주아주 배고픈 모기가 권프로 닭이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내가 또 이거 살생을 한번 해야되나 마디바 25,000원 프랭크 프랭크 만원이에요 요 크기 프랭크 만원 조금 더 크면 요렇게 15,000원 아이로 거듭됩니다 먼디 만원 먼디 만원 챌린저스토리 2두 15,000원 챌린저스토리 2두 15,000원 챌린저스토리 2두 15,000원 챌린저스토리 철화 15,000원 챌린저스토리 1두 15,000원 상영 레드콘 20,000원 레드콘 20,000원 레드콘 20,000원 2만원 레드콘 크리스마스 삼두 8,000원 비바즈 14,000원 비바즈 1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옵니다 건프로다육이 영상 볼만하다 너랑 좀 놀아보겠다 하시는 언니들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건프로에게 아주 무궁무진한 힘이 됩니다 SP창 6,000원 SP창 6,000원이요 원종 에본이 1,000원 원종 에본이 1,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1,000원 주화다육 다육이들 보겠습니다 핑크샴페인 6,000원 핑크샴페인 6,000원이요 핑크핑크 샴페인 6,000원 로사핑크 1,000원 로사핑크 1,000원이요 광이 그냥 번쩍번쩍 흑장미 5,000원 흑장미는 이렇게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이 가운데 부분부터 검은 느낌이 안쪽부터 넓게 퍼져요 흑장미 5,000원 흑장미 5,000원 흑장미 5,000원 얼굴 빵 6,000원 16,000원이요 16,000원 흑장미 16,000원 흑장미 16,000원 흑장미 안쪽부터 넓게 퍼진다는 거 좋아다육 파이어필라 8,000원 파이어필라 8,000원이요 파이어필라 8,000원 물랑루즈 3,000원 물랑루즈 3,000원이요 환협랑콤 4,000원 환협랑콤 4,000원 환협마리아 3,000원 환협마리아 3,000원이요 얘네들 색감 좀 보세요 케라리언 2,000원 케라리언 2,000원 4,000원 베르베르 4,000원 베르베르 짧은잎적성 2,000원 짧은잎적성 2,000원이요 35,000원 로제스타 머스탱 머스탱 2,000원 머스탱 2,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머스탱 2,000원 흑장미 1,000원 흑장미 1,000원 흑장미 1,000원이요 달샤벳 3,000원 달샤벳 3,000원 얘 괜찮다 서시 1,000원이요 서시 1,000원 독일 샴페인 군생 보시면서 우리 소중한 영상 마무리할게요 010-6252-5061 조아다육입니다 나가실 때 모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건프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판타스틱 10,000원 하에 보시면서 인사드릴게요 10,000원 판타스틱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후진해야지! 후진! 후진해야지! 후진! 옳제! 주말은 또 오늘도 스펙다클합니다. 비 내리는 날은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특히 인간은 하루에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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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